교황의 죽음 알퐁스 도데 보트는 빌려주는 배 코르네 라는 간판과 무려져서 번들번들 미끄러운 금고 작은 계단, 새롭게 칠한 보트 때가 눈에 떠오른다. 보트는 계단 밑에서 나란히 현과 현을 부딪치면서 조용히 움직였는데 고물에는 벌새, 제비 따위의 아름다운 이름이 흰 글씨로 씌어 한층 경쾌해 보였다. 그리고 언덕에 세워 말리는 연백으로 빛나는 노사이로 페인트톤과 큰 소를 가지고 다니는 코르네의 영감. 햇빛에 타고 깊은 주름이 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가는 저녁노를 빗긴 수면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잔주름이 새겨진 얼굴. 오 그 코르네의 영감. 그는 내 소년시절의 악마고 내 번민의 열정이고 죄악이고 회안이었다. 그 사나이는 자기 보트로 나에게 얼마나 죄를 짓게 했는가. 나는 학교를 쉬었다. 책을 팔았다. 오후를 보트해서 지내려면 무엇이든지 팔아버렸을 것이다. 학교의 노트는 전부 선창에다 집어던지고 웃옷을 벗고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수면을 스치며 불어오는 솔바람을 기분 좋게 머리카락에 받으면서 마치 노린한 배사공처럼 보이기 위해 눈썹을 찌푸리고 힘차게 노를 지었다. 시내에 있는 한 나는 양쪽 언덕에서 같은 거리를 둔 강의 중앙을 코스로 잡았다. 그러면 숙달된 배사공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는 까닭이다. 작은 배와 땜목과 전기기선이 나란히 나아가며 한 줄기 거품 사이를 서로 피하는 그 큰 움직임 속에 한몫 끼인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랴. 물길을 타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육중한 배가 있다. 그러면 많은 배들이 그 때문에 위치를 바꾼다. 갑자기 전기선의 탈윤이 나의 곁에서 물을 친다. 때로는 무거운 그림자가 나를 누른다. 능금을 쌓아올린 배의 이물이다. 정신 차리라 꼬마야. 클클한 목소리가 고함을 친다. 노에 잠긴 물의 합성마차의 그림자를 던지는 크고 작은 여러 다리에 의해 그리의 생활이 끊임없이 엇갈려오는 강세계의 왕래 속에 휘말려 들어 나는 땀을 흘렸다. 용을 썼다. 다리 아치 끝의 위험한 흐름. 또 영류와 소용돌이. 저 유명한 사마의 심년. 열두 살짜리 소년의 팔로서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키를 잡으려 들지 않는다. 때때로 운 좋게 끄는 배를 만났다. 나는 끌려가는 배들의 맨 끝에다 서둘러 보트를 메고는 하늘을 나는 날개와 같이 노를 양쪽으로 뻗은 채 젖지 않고 긴 거품의 리본을 만들면서 강물을 끊고 양쪽 언덕의 집들을 달리는 무언의 속력에 몸을 막혔다. 앞쪽 멀리 훨씬 멀리 추진기의 단조로운 음향이 들리고 낮은 굴뚝의 한 줄기 가나다란 연기를 토하는 끄는 배에 끌려가는 배 한 측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 같은 것이 나의 기인녀로 진실한 선상생활의 꿈을 보여주었다. 불행히도 이 같은 끄는 배를 만나는 것은 귀한 일이었다. 대개는 노를 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도 햇빛이 쨍쨍 내려 쬐는데 젖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 수면에 곧장 내려 쬐는 한낮의 햇볕. 나는 지금도 몸을 태우는 듯하다. 모든 것이 타오르고 모든 것이 번쩍번쩍한다. 파도 위에 출렁거리고 모든 파도의 움직임에 진동하는 눈부실듯하게 울려오는 대기 속에서 한동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나의 노와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물 위로 끌려 올라오는 어부들의 음향이 은과 같은 강한 빛을 바란다. 나는 눈을 감고 노를 지었다. 때때로 내 노력의 격렬함과 보트 밑을 흐르는 물살에 나는 대단한 속력으로 쫓아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얼굴을 들면 언제나 같은 나무 같은 벽이 눈앞의 언덕에 보였다. 잠시 후 온 힘을 다 기울인 나머지 땀에 푹 젖고 더위에 몸이 빨갛게 타서 시내를 벗어나게 된다. 해수욕장이나 세탁선이나 성성교, 선교의 뜨들썩함이 멀어졌다. 강 언덕은 넓어지고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도 멀어졌다. 교외의 정원이나 공장 굴뚝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떨어진다. 물과 하늘이 합치는 데서 녹색의 작은 섬이 떨었다. 이 이상 저을 수 없게 된 나는 강 언덕 갈대 속에 배를 댄다. 거기서 태양과 파도와 수면에서 피어오르는 무거운 더위 때문에 이 필요한 배사공은 몇 시간이나 코피를 흘린다. 언제나 내 배의 여행은 똑같은 결말을 구한다. 그러나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무거운 건 돌아가는 무서운 건 돌아가는 것이었다. 힘껏 쪄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 언제나 늦어서 학교가 파할 시간은 벌써 지나 있다. 해 질 무렵의 인상, 안개 속에 켜지기 시작한 가스등불, 귀형의 나팔소리, 모든 것이 불안과 후회를 더욱 깊게 한다.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다. 나는 태양과 물로 꽉 찬 무거운 머리를 움켜쥐고 귀 속에서 조개의 신음 같은 것을 들으면서 달렸다. 그리고 이제부터 할 거짓말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문 저쪽에서 나를 기다리는 어디서 돌아오느냐는 그 무서운 질문을 받아 넘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거짓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것은 집에 도착했을 때의 힐문이었다. 즉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이나 말할 것, 그것도 듣는 쪽에서 깜짝 놀라 무슨 질문이라도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게 할 만한 기상천외한 대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서 나는 집에 들어가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상관없다. 나는 참사, 혁명, 여러가지 무서운 것, 시내의 한쪽이 전부 타고 있다든가, 기차 철교가 물속에 떨어졌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낸다. 그러나 지금 생각에도 지나쳤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이야기다. 그날 밤은 매우 늦었다. 한 시간 이상이나 나를 기다린 어머니는 계단 위에 서서 지키고 있었다. 어디서 돌아왔느냐? 어린애의 머리에 얼마만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일까? 나는 아무런 준비도 서 있지 않았다. 너무나 서둘러서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엉터리 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어머니가 신앙심이 두텁고 로마의 부인같이 열렬한 카톨릭 교도임을 알던 터라 깊은 감동으로 숨을 몰아 쉬면서 대답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찌 된 거냐? 또 무슨 일이 있었니? 교황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황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엾게도 어머니는 이와 같이 말하더니 새파랗게 질려 벽에 기대었었다. 나는 일이 잘 된 것과 지나친 거짓말에 겁이 나서 급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나에게는 끝까지 거짓말을 우겨댈 용기가 없었다. 음산한 그리고 침착한 그날 밤의 일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다. 침통한 얼굴을 한 아버지, 낙담한 듯한 어머니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아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사실은 모두의 비판 가운데서 사라지고 아무도 생각지 않았다. 모두들 그 아까운 피오 구세의 특행을 다투어 말했다. 잠시 후 이야기는 점점 역대 부방으로 옮겨가서 로즈 백모는 피오 칠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피오 칠세가 역마차 깊숙이 자리를 잡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남프랑스를 통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확실하다고 했다. 코메디안테, 이 희극 배우입니다. 드라지리안테, 비극 배우입니다. 코메디안테, 드라지리안테, 또 설명이 있습니다. 피오 칠세가 나폴레옹의 황제를 가리켜 이런 말이라고 하네요. 코메디안테, 드라지리안테라고 한 황제와 유명한 장면도 화제에 올랐다. 이 무수한 장면이 언제나 같은 음성, 같은 몸짓으로 되풀이된 것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알 수 없다. 그것은 수도원의 역사와 같이 전진하는 데다 지방적이어서 대대로 개성되어 그대로 남아있다. 일가의 전통을 말하는 정해진 문구였다. 그런 것은 어찌 됐든 좋다. 이 이야기가 이때만큼 흥미 깊게 생각된 일은 없었다. 나는 헛탄식을 했다가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가 겉으로는 흥미를 느낀 듯이 들었다. 내일 아침이 되어 교황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걸 알게 되어도 모두 웃어버리고 나를 꾸짖을 용기는 아무도 없을 거야? 이같이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더위에 지친 듯한 소온강변이나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유리칼처럼 흐린 물줄을 끊는 물거미의 긴 다리를 환영해서 보는 동시에 푸르게 칠한 수많은 보트를 꾸며 그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